자 오늘 만장일치 예상이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아진 엑스텍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와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V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SM과 하이브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어보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연휴 이후에 증시가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이창환 부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좀 너무 아쉬움을 금치 못할 것 같고요. 연휴 기간 내내 글로벌 이수가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났고 나스닥 지수가 연휴 기간 내내 7.6% 급등세가 나왔고요. 연준의 김축 우위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과 또 연준 이사들이 빠르게 긴축이 된 경계감들 발언이 나타났고 ADP 고용기표가 쇼크가 나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던 발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 리포트에 나왔던 것들이 글로벌 증시를 많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우크라인 사태도 약간 좋지만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파병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도 다시 부엌 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메타가 시관에 20% 넘게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2.3% 급락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정상적이라면 시가 갭이 3% 정도 떠야 되는데 코스피가 현재 1.8% 상승 출발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의 글로벌 급등세를 오늘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MSJ 한국지수 ETF도 지난 금요일날 2.01% 상승, 월요일날 2.54% 상승, 화요일날 0.8이 어제도 0.5% 정도 상승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분명히 3% 뜨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 다만 연휴 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작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전이라든가 게임, NFT 이런 쪽에서 연휴 전연부터 자율주행 섹터가 주도주로 부상되고 시장이 빠져도 덜 빠지는 모습들, 시장이 반등할 때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미크론 확산세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냥 지금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확진자 수가 44% 감소할 정도로 정점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만 명을 넘어가지만 시장 조정 부간 동안에 특히 항공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쪽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항공주들을 전반적으로 시세가 견주했던 것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이와 동조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리오프닝 쪽도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방역은 풀자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급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미국 증시는 오늘까지 4월의 일지에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보시면 이제 설 연휴로 사흘간 휴장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 다시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우리 증시가 휴장이었을 때도 미 증시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지난해 28일 3.13% 급반등한 데 이어서 31일에는 3.41% 상승하면서 연이틀 3% 넘는 이런 급등세를 좀 보였죠.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던 연방준비점도 이사회에 긴축 공포가 잦아들면서 지수 흐름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 증시는 FOMC 종료 이후에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트 문제도 기간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한 이슈지만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주요 시장 중에서 유독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1월 한 달 동안에만 10% 넘는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낙폭이 큰 만큼 이제는 반등세도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휴 중에 미 증시의 상승폭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휴정 없이 거래를 진행한 일본 증시도 이번 한 주 흐름이 좋았고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증시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휴정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불균형을 불렀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우리 증시는 과매도 국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같이 글로벌 이슈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낙폭이 큰 상황에서는 실적 대비 바닷본에 있는 가격 매력이 높은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올 들어 낙폭이 컸던 우리 증시인 만큼 이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부장께서는 대한항공의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미중시의 특징이 굉장히 실적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시간에 금낭세 나타나고 있고 페이파이라든가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금낭세가 여유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이라든가 실적 컨텐츠가 상향 잘 나온 종목들 상해하거나 상온 전망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시대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종목별로 갈라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작년 내내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대안항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4분기 컨텐츠가 5,175억이었는데 7,044억 나와서 36.1% 상해를 했고 그리고 올해 영업이 출장치도 1개월 전에 1조 정도에서 1조 3,000억대로 대포 상향이 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아마 3,500억을 올해 전망한 게 보통 다 1조 이상, 1조 5,000억 전망을 하는데 상무대에서 3,500억을 전망하는 바람에 이게 평균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물류대란이 좀 장기가 되면서 화물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 유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유료할 정도로 100%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화물 쪽에서 실적 수송 나온다는 거고요. 또 1월 달 화물 운임 자체도 4분기보다도 평균 5%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일단 확인됐기 때문에 1분기대 화물 실적 좋다. 다만 이런 경기 민감주 실적 터널 중목들이 아마 피크아웃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랩축하는 실적치를 항상 다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피크아웃의 우려가 너무 빠르게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대안한 건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회사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재무 대표가 부채비율을 275%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358% 감소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예전에 2010년도랑 2007년도 당시에 고점일 때 밸류에이션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10배였을 당시가 부채비율 200%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영업이익에서 10배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통합이 합병이 마무리되게 되면 국내 유일의 FSC로스의 프리엄을 받을 수 있고 또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또 리포트상에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마무리되면 조가 없어지기가 충분히 더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난해 작년에 유상유자 3조 3천억을 끝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부채가 거의 2도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채비율과 이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리오프닝 대장주 상후 1분기 시장 대장주로 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오늘 갭이 많이 뜨지 않는다고 하면 10가 정도 이하에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 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동사는 로봇 모션 제어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설계와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삼성 중공업과 공동으로 로봇 사업 원천 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융복합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 역시 삼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이 올해부터 로봇 사업부를 격상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셔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형적인 실적출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56억 7,5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60% 늘었고 매출액 역시 416억 4,900만 원으로 83% 이상 단계 순이익은 47억 8,000만 원으로 270% 이상 증가를 했죠. 지난해 창타 이내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한 1.6배 정도 성장한 실적입니다. 매출이 증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라인 증설과 반도체 전공전 라인 투자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관련 제어기 수요가 늘면서인데요. 동사는 올해도 관련 사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가 역시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업그레이드된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전자점을 깨지 않는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납법이 최근에 심했는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투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특히 다체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보유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지니스텍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